어서오세요 느그 편의점입니다 얼마에요? 5천원입니다 죄송한데 신분증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신분증이요? 저희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네? 지난번에 신분증 보여드렸잖아요 그래도 신분증 없이 판매 안됩니다 저희 대학생이에요 맞아요 여기 대학교 신입생인데 아 그래요? 이번 학기 몇 학점 들으세요? 50학점이요 한 학기에 50학점 들으신다고요? 그렇다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술 적에 다시 갖다 두시면 됩니다 시발 존나 깐깐하네 저기요 네? 죄송한데 소주 좀 대신 사주시면 안될까요? 소주 두명만 사주시면 되거든요? 아 그런거 안해요 저희가 2만원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가져도 되죠? 네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번에 너가 좀 내주라 지난번에도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알았어 들키면 곤란하니까 저기 있어봐요 아 Navy Fer 아 여 sna imat 아 아 아 아 아 아 아